뭐 먼저 먹지? 기본 먼저 먹어야지. 아니다. 옛날 치킨은 꼭 이렇게 쑥스러운 맛이란 건가? 많이 뜨거워요. 기름 너무 좋다. 야, 우리 키. 맛있어요, 그거 지금 먹네. 나 물어보려고 했는데. 너무 맛있어. 미치겠죠? 세윤 씨. 아까 제이비가 한 입만 그거 대결하자고 그랬잖아요. 빵으로 한번 해 봐요, 두 분이. 어떤 걸로, 빵이야? 각자 빵을 만들어서. 우리 세윤 씨가 좀 봐주세요. 야, 이거 호스 뭐야? 우와! 좋아! 우와! 좀 하시네. 도전! 도전! 혜리 도전! 하나 더 먹으려면 도전하는 거예요, 혜리는. 도전이기 때문에 좀 더 달래도 돼요. 입에 있는데 안 돼. 입에 있는데. 나 이거 반칙이지, 입에 있는데. 해줘, 하게. 하게 해줘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 입만 더 잘하는데. 안 들어갈 것 같아. 너무 큰데? 한 번에 끝내야 돼, 한 번에. 이런 거 지면 안 돼. 진짜 것 같은데? 와, 혁! 우와! 야, 너 진짜.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. 가려, 가려. 의료진, 의료진. 의료진 투입해, 빨리. 밀어 나왔어, 밀어 나왔어.